몇 개를 도전한 사람도 없어요. 몇 개 먹을 것 같아요? 그래도 50간대. 50개? 혹시... 한국으로 보니까 3개 쳐요? 이건 가능할 것 같은데요, 100개?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루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왔던 것은 뭐 할 거냐면 요즘에 탕후루가 굉장히 대세잖아요. 제가 그래서 탕후루를 검색을 했는데 어머, 탕후루 100개 먹방이 주더라고요. 근데 그 탕후루를 100개를 도전한 사람도 없어요. 이것도 약간 먹방 유튜버의 도전 욕구를 불러드리는구만. 플러스 여러 가지 지저트 먹방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는 지금 탕후루를 픽업을 하러 온 곳인데 도산 방안리에 위치한 아이엠 우산이라는 곳입니다. 지금 이게 100개는 안 되는데 더 준비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위쪽에 보시면 통귤 있어요, 여러분. 통귤. 도산 방안리에 위치한 아이엠 우산은 도산 디저트만 모아도 디저트 편집점이 생겼어요. 편집점? 편집점? 이거는 첫 번째, 마카롱. 굉장히 예쁜 조개 박스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언니의 약과 두퀴 내란으로 굉장히 많이 사랑을 받았던 스키네드 또한 이쪽에 입점이 되어있어요. 삼각이라고 이렇게 또 추석 선물 세트 같은 거 있나 봐요. 그리고 요즘에 아주 다 잔 방안 샌드. 방안 샌드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추석 선물 세트 있는데 네이버에서도 주문 가능하시거든요. 거북이란이나 고정 댓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여러분, 선물 준비되는 동안에 담아볼까요? 짠! 여러분 이렇게 준비가 되었습니다. 지금 여기에 제가 아까 100개를 준비했다고 했잖아요. 여기에 몇 개가 있냐면 1개, 2개, 3개가 있습니다. 일단은 약 75개 정도 있고요. 여기 뒤에 있습니다. 거의 한 5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일단은 잘 먹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들은 요거 탕구류를 저에게 무상으로 제공해 주셔가지고 제가 약간의 홍보를 해드릴 겸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도 사람이 양심은 있어야 되나 해서 이렇게 선물 세트 포장 돼서 나가고요. 이렇게 예쁜 추석 선물 세트 포장도 가능하고 이제 샌드 쿠키 말고 일반 쿠키도 있습니다. 뜯으면 이렇게 다짠! 쿠키 세트! 약과 쿠키는 얼마 가시죠, 여러분? 송귤부터! 몇 개 먹을 것 같아요? 그래도 중식간데 50개? 50개? 맛있게? 블루베리도 쳐주나? 하하하하 송귤! 근데 인간적으로 얘는 이런 작은 귤 3개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3개로 처치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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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정 코팅이 진짜 잘했어요.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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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엑 Eat Stater 코팅이 투명해야 된다 했어요. 여러분 사이缩어 음~~ 이거 좀 올릴게요 평균에 꽂혀있어요 원래 작은 귤은 판매 안하는데 만들어주셨어요 바쁜 과자 맛있게는 하는데 전 탕물 주겠어 문 탕물 제일 싫어해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짠 토마토가 엄청 맛있어요 왕 느낌같다 고기 호시 흥으로가 새끼쳐요? 무한생명 내내 은행 약간 뺐다 생각했었는데 이거 가능할 것 같은데요? 100개? 100개 블루베리 요즘에 블루베리가 진짜 크게 나와가지고 그쵸 여러분? 이게 약간 와인 한주인데요 여러분? 블루베리 먼저 끝낼게요 한입이 되나? 아깝다 우와 김치 올라간다 이건 귤이 살짝 신귤이거든요? 음.. 전 단귤이 좋아요 왠데 사이 모스크 알갱이 진짜 커요 여러분 코팅 진짜 알죠? 보여요 여러분? 들어와 들어와 방어 토마토도 개수먹기 옆으로 꺼다란거 아니요 여러분 새로로 꽂으러 몇개 안 들어가거든요? 카로로 꽂으러 왔어요 카로 카라 고마워 와 아니 여기가 카라멜을 진짜 잘하거든요 여러분? 카라멜 진짜 맛있어요 음 냉장고에 넣어가지고 우유나 커피랑 먹으면 맛있지? 이게 솔티 카라멜이니까 단짠단짠 가능 잠시만 거기 내 통으로 자리나 일부러 들어갈 뻔했는데 아니죠? 진짜 인상 음 시앗 하나만 더 먹어 얘는 호떡 시앗 호떡 안에 이제 시앗이랑 그 진짜 호떡 소 있잖아요 그거 들어있어요 음 얘는 살짝 살짝 씹히는 맛이라 안에 시앗 씹히는 것 때문에 식감이 굉장히 풍부해요 상큼한 거 좋아하시면 유자 일단 중간 점검 15 16 17 18 둘 하나 15 16 17 18 19 아 상큼한 거 간다 20 30 19 19 19 20 21 20 20 21 21 21 23 후우우우 추워 공란게 공란 2개 와.. 도와줘야겠다 쿠키 잘 못 잘랐어. 크림 꽉 차있다 그래도. 살짝 계피맛으로 달린 다음에 이거 한 입. 향으로 한 입. 20개 더 먹을 수 있어. 마지막 한 입. 오이 새우. 하... 진짜 진짜 숨찌여 살아나는 기분이예요 왜 도전 안했는지 알 것 같아요 진짜 진짜요 김귤이 나를 힘들게 하면 토마토가 나를 달랬지 안 괜찮다 여러분 이미 무릎 꿇고 있어요 내 생각에는 이거 다른 분 다 도전 찍으셨다가 한 20개쯤에서 다들 나갔다 먹었어 혹시 탕후루 100개 드실 수 있으신 분 진짜 계시면 인증샷과 함께 보내주시면 와 제가 탕후루 사드리러 갈게요 알다 진짜 100만원 드릴게요 곱창이 저런 5개 동글 때문에 그러면 한 30 하나 정도 아무튼 여러분 이렇게 탕후루 100개 도전 먹방 해보았는데 정말 30개가 최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일 먹는 건데 뭐가 그렇게 어려워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으시겠지만 치아가 아파요 너무 달다 아무튼 나름이는 탕후루 최대 몇 개 30개입니다 아이엠 부산 S 쿠키네집 선물 세트들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고정 댓글이나 아니면 더보기란 확인해주시면 할인 받을 수 있는 링크로 가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모두들 좋은 추석 보내시고요 예쁜 추석 선물 아이엠 부산과 쿠키네집과 함께하세요 안녕 안녕